앞으로 아파트 단지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투명 페트병을 합성수지 용기류와 구분 배출해야 하며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과 구분되는 별도 투명 페트병 수거함을 비치해야 합니다. 다세대 및 단독주택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부터 요일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다 비운 후 겉에 있는 비닐 라벨지를 제거하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됩니다. 색이 있는 유색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에는 이전처럼 플라스틱 수거함에 재활용하면 됩니다.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와 과일망, 과일 포장제, 아이스팩, 기저귀, 화장지 등은 재발용이 되지 않아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분리배출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내손안의 분리배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